쉽지 않아 보겠는데, 쉽지 않아. 오빠, 들어가세요. 따가워. 따가워. 오케이, 출발. 오케이, 출발. 일어났다. 우와. 일어나는데. 아... 근데 저거 빠질 때 되게 힘들어요. 어우, 물을 많이 먹어. 저럴 줄 알았단 말아. 좀 쉬울 거 아니라고. 고, 고. 고, 고. 조심 잡기가 어려운가 보다. 이게 뭔 방식이냐, 먼저 했다가. 이게 확실히 앞에서 끄는 게 아니라 위에서 끄니까. 저는 되게 쉬울 줄 알았어요, 솔직히 얘기해서. 수상 스키도 잘 타지는 못하지만 좀 타봤는데. 되게 쉬울 줄 알았는데 보기보다 어렵더라고, 난이도가 있더라고. 됐다. 간다, 간다. 여기서 욕이 오는 게 힘들구나. 저는 저거 한 번에 딱 올라서, 중심을 잡아서 한 번에 쭉 탔거든요. 어우, 진짜 강수지 씨 부럽네요. 한번 보여주세요, 한 번 꼭. 제가 잘 타고, 잘 타고, 잘 타고. 잘 타고, 잘 타고. 아까 조금 더 빨랐어요. 다 왔다, 다 왔다. 형님은 저걸 즐기고 계실까? 가슴이 목을 감는다. 아니지. 오기가 생기는 거지. 왜 저런 걸로 오기를 가져. 돌아오면 되지 못하겠다. 알겠어. 오케이. 고. 고, 고. 잘 타고, 잘 타고. 잘 타고, 잘 타고. 잘 타고, 잘 타고. 잘 타고. 됐어, 됐어, 됐어. 멋있어. 저런 게 오기가 생겨요? 그럼요, 당연히. 남자들은 다 그렇죠. 남자들이 다 그럴까요? 난 아닐 것 같은데. 사실 저도 저런 거, 저게 아니더라도 하면 오기가 생기거든요. 그렇지. 유람 씨는 그렇지. 아니에요, 저랑은 완전 반대. 이해를 못 해요. 책 읽고 글 쓰는 거만, 이러네. 고생하셨습니다. 너무 고생하셨습니다. 야, 이게. 도구보다 힘드네. 이게. 고생하셨습니다. 일어내려고 하니까, 일어내려고 하면 안 되는데. 흥이 하셔야 돼. 흥이 하셔야 돼. 교주로서 저한테. 아무렇지 않아. 시원해. 아, 나 탈퇴할 거야. 나 탈퇴할 거야. 준비하시죠. 물, 구워라. 너는 나보다 500만배 잘할 것 같아. 흥이 하셔야 돼. 청춘어라. 청춘어라. 저 오늘, 오늘 저 공조단 탈퇴하고 있는데. 너는 탈퇴하는 거 되게 싫어. 꼭 해야 돼? 야, 나보다. 꼭 해야 돼? 취향, 나. 그 결과가 제일 선생님들만 정리해 가야 될 것 같아요. 또한 여러분. 음... 그게 몇 가지. 우리 신나가 너무 좋아서. 제발. 우리 신나가 너무 좋아서. 우리 신나가 너무 좋아서. 우리 신나는 게임에서. 우리 신나가 그렇게 checklist. 감사합니다.